좋아요 구독 지금 저는 오늘 좀 센 얘기를 할 거예요 센 이야기요? 늘 그래 왔듯이 늘 그랬었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다소 새로운 얘기예요 그렇군요, 기대가 되네요 잘하면 이게 경제TV에서는 최초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부채한도 협상 시청자분들 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뭔데 그 시장이랑 뭔 상관인데 여러분도 지금 어디 경제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심지어 언론에서도 안 해요 그렇죠, 지금은 한창 FMC 의사로 보면 지금 너무 시장이 기준금리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확실히 드리는 거예요 기준금리 시황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왜 시장이 안 오를까요? 라는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부채한도 협상이에요 그런데 부채한도라는 부분 자체가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니거든요 최근 어떻게 보면 10년 전부터 나왔던 미국 정부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분을 일정 기간 쌓아놓고 상황 기간을 주는데 그걸 계속 유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 왔죠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 제목은 돈이 필요한데 그걸 줄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네, 한대박 디폴트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는 금리가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이제 올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4%대를 넘어서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각종 언론에서 회의록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최종 금리가 5.5%라고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단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더 딥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 이제 화면 좀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우리가 회의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차트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금 시장이 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어제 회의록은 좀 다소 요약만 할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보고는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제 시청자분들 다 여기 포커스 갈 거예요 오늘 은행주가 좀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의록에 대한 영향이겠죠 지금 일단은 23년도 이날을 기대하지 말아라 앞서 나가지 마 아직도 기준금리에 대한 적정 기준금리에 대한 레벨링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경기는 우선은 꺾어놓겠다 활성화 좀 시켜놓겠다 좋게 가겠다 이 취지 자체는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어제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제 다수의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게 기준금리만 딱 논하고 볼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만 논하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국면이에요 지금 시장이 안 움직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1월 초 들어서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미비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이 상황을 좀 연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준이 결과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연준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디폴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어려워서 좀 안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칠게요 이제 한국이라면 한국은행이라고 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분들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한국은행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본잠식이라고 뜻해요 자본잠식 사상 처음으로 자본잠식의 형태에 빠졌습니다 연준이 자 우리가 이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연준과 이제 미국 정부의 관계죠 뭐 재무부는 이제 정부 산하니까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재무부에 이제 달러를 주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여기서 국채를 공급하죠 여기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MBS 포함해서 기타 이제 회사체 기타 채권도 여기 포함되는데 이런 구조로 갔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걸 일으켰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이라는 기관은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 대한 순자산이 있을 거고 부채가 있어요 거기에 순자산과 부채 자 그러면은 이거 국채를 사드리고 MBS를 샀던 이제 연준은 뭐냐면은 이거는 자산에 해당돼요 순자산 근데 일반 개정부에 이제 부채가 있어요 재무부에 이자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준이라는 기관은요 지금 보시면은 채권자 입장이죠 미국 정부에 채권자 입장이잖아요 국채를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채무자 입장도 돼요 이 개정 안에 어떻게 보면 부채라는 게 있는데 자산과 이제 순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연준이 좀 더 딥하게 들어갈게요 자 연준에 대한 자산 형태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연준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채와 자산에 대한 형태예요 자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부채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뭐라고 붙어요 부채는 변동금리고 자산은 고정금리예요 이게 지금 자본 잠식에 대한 기본 형태로 나오거든요 상황이 자 보시면은 지금 연준이요 연준이란 기관은 국채랑 아까 MBS를 가지고 있는 어떤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데 이 국채를 가지고만 있어도 수익이 발생을 해요 이자 수익이죠 이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자본 잠식에 대한 형태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채랑 MBS는 이제 이자 배당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적으로 저금리에서는 수익성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일반 개정부에 가지고 있는 연준의 부채는 변동성 금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변동성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채에 대한 이자도 늘어나고 오는 거예요 연준이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연준 FMC라는 기관은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연준은 적자가 발생해도 되잖아요 달러 찍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근데 지금 이 이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손실이 나다 보니까 부채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연준이 재무부에 주는 나비금이죠 나비금 나비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정부 이자 지출의 3분의 1을 연준이 주는 돈으로 충당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준은 돈이 없어서 지금 재무부한테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을 충당하는 이자를 연준이 지금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이 근데 재무부는 어떤 기관이에요 재정정책을 펼치는 기관인데 현금이 계속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고 계속적으로 캐시카로 만드는 거죠 근데 현금이 없답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대요 재무부가 이런 상황이 돌출되고 있어요 자 정확한 형태는 연준이 자본 잠식을 가고 있고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연준이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부한테 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재무부는 이제 현금이 없다 지금 이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럼 재무부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재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열가 하이라이트죠 이거를 먼저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시장이 보고 있는 게 지금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는 5에서 5.5%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어떤 가이드는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포커스 자체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시황이 완전히 이제 도배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 경제에서 제일 처음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아마 자 연준은 돈을 못 주는 상황에서 그럼 미국 정부는 뭘 하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 발행을 무리하게 할 거예요 최근에 국채 발행을 언제 무리하게 진행을 했었나요 여러분들 22년도 초반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고 재무부의 계정에 잔액의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채 발행을 무리하게 발행을 한 거거든요 자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곳에서도 주목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좀 선제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네요 정말 일단 숙제가 두 개인 거예요 디폴트 관련해서는 추후예요 이거는 이거 골물대로 곪아야 돼 지금 당장은 안 터져요 디폴트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보게 된다면 지금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상황은 근데 그게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랑 조금 붙어 있어요 네 맞물려 있군요 근데 부채한도 협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논거를 한 사람이 거의 없죠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시장이 매크로 환경이 바뀔 거예요 조만간 이제 금리라는 매크로 환경은 더 이상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제 사실상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최종 금리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좀 나왔는데 시장이 다소 하락하는데 이 시장에 대한 발견을 제가 사실 못했어요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겠죠 아직 금리를 더 올려야 되니까 시장이 떨어져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정에 대한 가이드 자체가 최종 금리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상승하는 원리가 원래 나오는데 이미 경로가 나온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가이드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인데 뭐 물가도 하락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고 뭐 실업자 수도 올라가고 있고 나쁘지 않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못 찾았던 거예요 계속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손행커님이랑 얘기를 할 때 시황은 없는데 차트는 하방을 가리키네요 라고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찾은 거죠 상황을 이런 부채한도 협상이에요 이거는 근데 요즘에 이제 고용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고용도요? 고용도 아니 일단 지표가 뜨게 되면 거래량은 뜨겠죠 근데 거시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서는 저는 확보할 수 없는 미비한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매크로 환경이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연준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물가 안정이지 않나요? 두 가지이잖아요 물가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이에요 딱 두 개예요 그 목적성 자체로 성립을 되고 이제 기준금리라는 어떤 간접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의 역할이 너무 방대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바로 잡느라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게 ING 중인 거고 지금 이제 미국 정부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연출이 돼버린 거예요 꼴대로 꼬이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 잠식에 대한 형태는 이제 미국이 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초 이제 하나의 씨앗이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근데 이게 나중에 터질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분들 미국이 망한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네요 살면서 겪지 못했던 어떤 공황이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경제대공황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경제대공황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세계 경제대공황이 근데 우리가 살던 때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시청자분들이 살던 때 경제대공황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거 처음으로 맛볼 수도 있겠네 내가 사는 이 시간동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당장 발생을 안 해요 제가 그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 발생 안 해요 이건 곪아야 돼요 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국채의 공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재무부에 대한 개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 개정 잔액이라는 거는 재무부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나 이것만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2020년도에는 국채 발행을 토론해서 돈을 팍 늘렸죠 현금 확보를 했으니까 이걸로 정책을 펼치는 거고 근데 21년도 말 들어서 이제 줄어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기준점이 뭐냐면 다시 부채 한도 협상 타결 후 국채 발행에 대한 급증 가능성이 또 한 번 열리거든요 개정 잔액이 없으니까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타결에 대한 의미 자체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새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 국채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맞죠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죠 이거는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그렇죠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라고 연결고리를 지어버려야 돼요 자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매번 보던 이제 또 실제 금리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보죠 네 자 지금 시장이 사실 이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022년도죠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저점에서 상승 코스를 기록했던 게 1월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하죠 시장이 지금까지 아직은 반등을 못 주죠 최저점으로 근데 이 기본적인 상승에 대한 베이스가 어떤 거에 연결이 좀 지어지냐면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랑선이 뭐예요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 실질금리 그리고 이 녹색이 10년물 국채 금리고 이게 물가예요 인플레이션 빨간색이 물가 근데 물가보다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 차트로 보게 된다면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상향으로 전환된다는 건 뭐냐면은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온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실질금리가 앞으로 최종 원래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뭐가 발생하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멈추게 된다면은 최종 금리가 나오게 된다면 국채 금리의 상당은 걸리거든요 위에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원리가 나와요 실질금리가 하락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랠리라는 그 가능성 자체가 시사되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은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이 형태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중과 재무부에 대한 어떤 현금 잔액 재무부에 대한 잔액 부족으로 국채 공급량을 오히려 늘리는 상황으로 반대적으로 간단 말이죠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긴축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해갖고 국채를 더 공급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자 녹색선이 어떻게 될까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딱 되어버리면은 다시 상방을 치면서 실질 금리가 최고점을 또 돌파를 하고 그럼 증시에 대한 영향은 위험 자산이 있던 자금이 좀 더 빠지는 효과가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조금 내용 길었습니다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예상을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올해 3, 4분기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거든요 올해 3, 4분기 올해 3, 4분기에 이제 어떤 자본 잠식의 형태라는 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이제 이제 MBS라는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MBS MBS라는 부분 자체로 어떤 시장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첫 파산을 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다음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면은 뭐가 문제가 생길까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 어떤 펄에 의해서 이 시장의 이제 하락 구조가 발생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굉장히 가졌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연준이 사상 처음으로 자본 잠식에 빠졌다는 게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강해요 그럼 이 기본적인 봄질은 국채라는 거예요 국채 국채 국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좀 길었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재무부가 돈이 없답니다 국채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채 공급을 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실제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효과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이 부분이 포커스예요 지금 연준은 원래 재무부한테 돈을 받으면서도 주는 입장이었는데 받으면서도 주는 입장이었어요 받는다기보다는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자 수익을 내면서도 이제 재무부한테 돈을 주는 입장인데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재무부는 현금 유동이 안 돌아서 더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결국은 미국 재무부는 국채 공급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은 굉장히 중요한 시황이 될 거예요 근데 방향은 하나밖에 없네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티폴트에 빠지니까 안 하면 뭐 이거는 정치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좀 더 딜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한도 협상 근데 22년도에도 했잖아요 결국은 왜냐? 티폴트에 빠지니까 티폴트에 빠지면 안 되잖아 내용 어렵죠 여러분들 오늘 좀 이따 시장 얘기를 좀 할 건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까지 이제 12월까지는 우리가 CPI 보고 뭐 이제 기준금리 적정금리 이 정도 찾았는데 사실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바뀔 거예요 굉장히 원래 원칙대로 이제 최종금리에 대한 형태가 잡히게 된다면 시장이 상승하는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지금은 부채 한도 협상 국채 공급에 대한 부분 이제 일반 재무부 계정에 대한 잔액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시장을 문제를 추가적으로 야기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올해 봄 1분기에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먼저 시작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해냈습니다 해냈네요 결국 해냈습니다 해내셨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경제가 쉬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 벌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 부분 관련해서 내일 무방왕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무료 방송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뭐 이제 여기 보시는 주식을 보시는 그리고 해선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한 번은 이해하고 가자 완벽한 이해는 필요 없어요 이해하려고 시도라도 한 번 해보자 재미로라도 여러분들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딱 느끼는 순간 어 이거 지금 진짜 위험하구나 진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이 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부채한도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슈거리가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슈거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이슈거리가 나올 거예요 먼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먼저 이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또